자 그렇다면 해외의 육아 정책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스웨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김나현입니다. 스웨덴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또 육아의 천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럼 이를 가능케 하는 육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육아가 대접받는 나라 수웨덴에서 유모차를 끌고 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을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버스 안에는 유모차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유모차를 동반하면 엄마아빠의 버스비까지도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테파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라테파파는 엄마가 출근한 사이 한 손엔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유모차를 붙잡고 육아를 하는 아빠를 뜻하는 말로 스웨덴에서 처음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라테파파들은 오전 시간에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유모차를 끌고 영화관에도 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각자의 유입을 어깨어졌어요? 3월 3일에 passed. 3월 4일에 갚아가서? 네. 잘 먹은 물건인가요? 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그리고 먹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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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펄 등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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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닐 나아가. 괜찮아요, 하하하. 그래서.. 아주 쉽죠. 쉽죠. 아, 그것도 간단해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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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아빠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 하루에 무려 5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45개국 중 육아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뽑힐 만하네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업체죠.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를 위해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복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가 이케아님의 목표가 어떻게 해요? 만약 남아이 되는 부모님에게는 복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만약ctor 동일한 부모님을 결제해 ¿if you get pregnant or something? 만약님, if you get pregnant or something then they will pay you like 7 months. 약 7 thousand up to like 20 thousand or something. 그리고 as Ganze oor on your children and you can get rest with you children in one year if you want. 여기 와서 구매하시면 되요. 정말 좋아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인삼부로서 스웨덴에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해주신 것과 또 아버지가 가정일을 도맡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스웨덴의 탐나는 유아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정책과 혜택들이 많이 생겨서 유아의 천국 스웨덴이 아닌 유아의 천국 코리아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의 스웨덴 특파원 김나현이었습니다.